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 분도는 시기상조 발언과 관련해 지방자치라는 민주당의 면련한 전통과 가치와 정책의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곧장 표현이 과도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과 북부지역 총선 출마 후보자들 등은 강원도를 비하하고 도민의 염원을 무시했다며 이 대표가 전임 도지사임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망원을 뛰어넘어선 그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직접 듣진 못했지만 민주당을 면면하게 지탱시키고 또 유지해온 여러 철학과 정책의 방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며 민주당이 이와 같은 가치를 계승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추호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총선이 끝나면 여와 야, 정이 함께 협의해서 당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처럼 차질 없이 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